제가 제일 좋아하는 서씨 두명 우리 강연경 최고위원님이 계셔가지고 아 맞아요 지금 시작하는 게 많은 분들이 계셔서 아주 에너지가 넘치는 엄청 분도하고 계세요 지금 하고 이게 상인들의 분노는 당연합니다 그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이럴 가리지 않고 사실은 꾸시마 박류로 인해서 생존권이 위협받는 분들이에요 그 분노는 당연하죠 그리고 민주당을 향한 분노도 우리는 받아서 호시마 방류를 막아내는 저는 동력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. 여러분 상인들의 분노에 분노하시면 안 됩니다. 저분들은 생존권의 문제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그래서 호시마 방류를 더 막아내야 돼요. 그럼에도 중고구 시청자분들이 대표님 오신답니다.